여러분 그 악 가운데 최고 절정 악이 뭡니까? 선거부정입니다. 선거부정.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선거부정이고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부정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100%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기를 흔들고 국가의 역모를 제한 내란죄이기 때문에 가장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이 국민들로부터 여러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어젠다. 핵심적인 의제가 부정선거를 낱낱이 밝혀가지고 실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과제도 없고 그만큼 586의 약점이 없고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약점이 없고 그만큼 송영길 전 당대표에게 아픈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씨는 4.15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을 아마 역임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총선에서는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소상하게. 저는 상당히 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관여하면 누가 관여합니까? 이근영 씨가 단독 범죄를 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진정으로 통합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화합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한 번도 세우고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이 성공하고 국민들이 성공하는 유일무이한 그런 과제라는 것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정의의 잣대하에서 한 점 의욕도 없이 모든 것을 밝히고 관련자를 색출하고 그리고 관련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매듭만 잘 풀게 되면 윤석열 당선이 이끌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성공의 길로 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심찮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간간히 이제 방송도 보고 하겠지만 저는 4.15 총선 이외에 계속해서 이 주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의 깊게 그러니까 어떤 발언이 나오거나 행적이 나오게 되면 그 소위 밑에 깔리고 있는 복선 같은 것을 탁 잡아내는 것이 계속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사슬 3개 가운데 두 번째 사슬을 선거 관리 파행 자체한 노정희와 여당의 파렴치한 남탓 조선일보의 글에서 부정선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날이 그게 한국의 정의가 서는 날입니다. 조선일보의 글에서 계속해서 선거 관리 문제 부실 관리 문제, 관리 부실 문제 이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지금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선거 관리를 파행 자체한 노정희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부정선거를 감행한 노정희 이렇게 나올 때 그때 한국에 비로소 선거 정의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결국은 국가로적으로 중요하지만 지금 갓 출범하기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죠. 조선일보가 그래도 다루지 않는 것보다 다뤄주니까 고맙는데 선거 관리 파행 자체한 노정희와 여당의 파렴치한 남탓 그러나 여전히 조선일보는 본질을 탓지 않는 겁니다. 핵심을 건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그냥 뭐죠? 예, 주변을 치는 겁니다. 핵심을 치는 게 아닌 겁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사전투표 혼란에 대한 책임을 불어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 등 책임자를 교체할 방침이라 한다. 대선 사전투표 혼란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솔직하게 글을 쓸 때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지금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노정희가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고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정희가 물러난다고 해도 부정선거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카르텔과 같은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지방선거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거대한 그 조직이 뭐죠 이준석 탄생의 1등 공신이었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 거대한 조직이 2018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앞선과 2020년 4.15 총선에 지방선거 총선의 앞선과 2022년도에 3구 대선에서 건소한 격차로 윤석열이 당선되는데 바로 소위 수행자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실 관리한 거 아닙니다. 관리 부실한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사회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없으면 해결이 난망하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인들이 다 입을 닥치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언론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용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선관위원이 중앙선거관의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한테 여러분들 뭘 맡겼습니까 이번 사전투표 부실 논란의 TF 총괄단장을 맡겼습니다. 맡겼습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사람 몇 사람 자른다고 해야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일인 3월 5일에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에 소쿠리 라면박스 비닐 쇼핑벽에 모아 옮기란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번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넉장.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 비밀투표를 원했다. 직접 비밀, 직접 투표도 어겼고 비밀투표도 어겼고 여러분 또 더 큰 사건이 뭡니까 법을 정면으로 입한 것이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자 사전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승을 한 겁니다. 관리부실이 아니에요. 부실관리가 아닙니다. 조선이 이렇게 다루어주지 않는 것보다도 다루는 것은 좋지만 실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책임이 큰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독자 가운데 노송건 님입니다. 참 빠른 소리를 많이 올리신 분입니다. 3월 22일 날 아침 5시 16분에 올린 글입니다. 조선일보가 4.15 부정승거와 3.9 대선의 수 없는 부정승거 사례를 못 본 척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부정승거에 눈을 감고 있는 자신을 먼저 성찰할 때입니다. 얼마나 뼈아픈 질책입니까 찬성이 247명입니다. 반대가 9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밑바닥 민심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왜 언론이 이렇게 침묵하냐 당신들의 문제지만 당신 자식들의 문제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강 건너 불처럼 보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작품인 용산으로 침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심 끝에 당선인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무리가 있다고 논평하고 예비비를 상정 못해주겠다 협조 못해주겠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적대감과 정오심이 있는 겁니다. 그 악을 저지른 정오심이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봐주고 그러면 적대감과 정오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적대감과 정오심과 질투심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사자성으로 발본세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발본세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발본세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현대자유국가에서는 사적인 그런 보복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5년 재임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합법의 이름으로 엄정한 수사를 거쳐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를 색조를 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지난 5년간의 죄악들 586들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가장 절정이자 가장 클라이맥스이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독질한 겁니다. 절도사건입니다. 투표 절도사건입니다. 선거 절도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회를 훔치고 지방권력을 훔치고 마지막에는 대통령 권력까지 훔치려고 했지만 미수에 거친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지금 없습니다. 그 사건이 정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분명히 정리정돈이 되면 대한민국은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부정선거의 실체 규명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미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낯서 자라게 될 미래 세대의 미래이기도 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건절과 공명선거의 확립과 선거정의의 구현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봐준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완전히 덮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덮는의 주인공은 바로 철닥선이 없고 지금도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고 다니는 바로 조갑재와 더불어서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준석입니다. 하태경입니다. 여기 이런 독자가 남긴 최석도님이 남기신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부정 문제는 비닐봉지, 속구리, 라면 박스 담은 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농객들이 이렇게 비급할 수 있느냐의 이야기죠.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급할 수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속구리 문제가 아니다. 라면 박스 문제가 아니다. 비닐봉지 문제가 아닌 겁니다. 1번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투표지가 투입된 것을 발견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관리부실이고 부실관리냐의 이야기죠. 부정선거지. 조선일보 같은 대형신문이 애를 써서 외면하는 사전석교 투표지 무더기 투입은 그 수량을 맞추려는 전산조작으로 맞춰넣는 증거입니다.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당선자나 국민의힘이나 귀찮으니 암울증 넘어가자는 분위기입니다. 한 지역의 투표 성향이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와 정반대로 그것도 허용오차를 몇 배나 떼어넣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사전투표가 제외국민투표에서 큰 차이로 당시 여당 이재명 후보에 쏟아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손을 댄 흔적이 이렇게 뚫어놨던데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넘어가자 될 법이란 소리입니까? 52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방송을 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동물이 아니면 사람은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을 관리하는 의지와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부정선거를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58운동권 정치인들이 지금 건재한 상황에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활보하는 꼴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면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2020년도 4월 10일 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는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어떻게 하는 것을 안다. 이 씨 윤 씨 양 씨 이근영과 윤호중과 양정철을 너 누군지 아니 내 양정철이 내 양정철이야 정봉주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짐승보다 못한 짓을 규명하고 밝히지 않고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이승옥 님입니다. 본인이 최정희 중앙선거 알리위원회에 사과했다는 것은 선거 파행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저는 양심으로 어떻게 대법관까지 했는지 이 여자를 봐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을 국민이 없습니다. 39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도 안 했습니다. 김윤봉 님은 좀 장기 아주 긴 글을 남겼습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국사범에 해당하고 소위 국사범들입니다. 그 국사범들을 봐주겠다는 그런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꽃이고 핵심축인 국민들 주권 행사로 국민들이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대규모 투표 부정 선거 부정은 자유민주주의 법체계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파괴시는 무법전자와 같다. 국가를 그냥 뒤집어 얹은 짓들을 범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관대함과 간용을 대한다. 그러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 아니라 윤석열 아버지가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난 날 1961년 3.15 부정선거를 대규모로 이승만 대통령도 모르게 이기문은 대대적으로 했다. 부정선거는 태풍의 핵처럼 몰아쳐서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를 했고 당시 부정선거를 대규모 주도한 내무장관 최인규와 한희석 등은 은볼로 사행을 집행했다. 부정선거를 지시한 이기붕도 비참한 죽음으로 정치인생을 끝냈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5천만 국민들의 소중한 투표와 선거는 단 한 표의 부정도 용납이 안 된다. 4.15 부정선거 3구 대선 부정선거 두루킹 부정선거 깨있던 낱낱이 밝혀서 은별에 처하고 부정선거를 뿌리째 뽑아서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정착시키고 부정선거는 단 한 표도 용납이 안 된다. 김윤봉님의 아우성입니다.